Q. faktor? Q. faktor? Q. faktor? Q. faktor? Q. faktor? Q. faktor? 흥항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여기 뭐냐면요 동시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혼자 뮤비 진행인데 네, 지금 LA입니다. 제 고양이고요. 네, 오늘 첫 시무덩 파트네요, 왜냐면. 첫 시무덩이에요. 라이브를 리얼버스킹이 제 아이디어거든요. 좀 진짜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한 번 담아보려고 해서. 이게 진짜 작아요. 제가 진짜 원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이렇게 고향 와서 그런 건지. 사실 진짜 옛날에 LA에서 뮤비지널의 꿈이었거든요. 아, 난 좋네요. 너무 예쁘다. Jour. 딱 누무자. 약간 넓 Glue. 느려지고 다시 나누면 좀 괜찮아요. ного 타이틀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저번에 버스키 할 때 데뷔 때였는데 홍대에서 데뷔 전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생각나는 것 같아요 쇼핑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녀가 여기 있었어요 그녀가 여기 있었어요 그녀가 여기 있었어요 너무 웃긴다 대박 아, 사람들. 오케이, 갑자기 카메라! 오케이, 갑자기 카메라! 아, 먹고 있어요. I'm melting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더움이 좋아해요 땀나는 게 되게 좋아해요 기분이 좋아야지 추운 것도 훨씬 나요 추운 것도 훨씬 나요 펌트 펌트 아니다 깜짝 놀랐어 너무 아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진짜 못 찍었어요 이거 보고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분과는 잘 제가 취미는 그리고 그분을 본인이 뭔데? 똥이 너 그만 예뻐 짜증나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내일 너야 멋진 남성 힙합 어때요? 힙합이죠?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제 투성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귀엽다 공룡 땅이다 공룡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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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머리가 시원하더라고요 웃음 뭐였지? 다시 돌아왔어요 멋있는 느낌 아무나 없었어요 nothing happened 공룡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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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끅 공룡 땅 공룡 땅 난 눈물 나 여러분 이건 진짜 제 노래의 주제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지만 사실 우리 생활 중에서 예보 풍경만 봐도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되면 여러분은 그냥 내려놓고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왜냐면 인생 한번밖에 못 살잖아요 이 뮤비를 보신 대중 분들이 정말 행복을 느꼈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이거 찌는 순간 내가 행복해야 아무래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 뮤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직도 뭔가 뮤비 아이디어 이런 것도 전우님이랑 같이 해봤거든요 뭔가 자유롭고 뭔가 그런 게 찍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찍으면서 더 행복했어요 전화 다 고생했고 내일 보자요 마 놀아요 마 놀아요 저희 할할할 할머니거든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 어떡해? 내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내가 너무 잘해 어떡해? 어떡해? 다들 나만 생각해 어떡해? 어떡해? 그냥 나를 생각해 좋다고 좋다고 어떡해? 셔 고마워 롱에서 찍어도 이렇게 예쁘지? 명품 턱선 봐나요? 너무 예뻐 조심해요 무서워요 위험해요 어? 퀸 맛있는데? 한 번 더 먹을까? 한 번만 더 먹을까? 한 번만 더 먹자 한 번만 더 먹을까? 한 번만 더 먹을까? 한 번만 더 먹을까? 가는 거야? 안 가는데? 야야야야야 조심조심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손 온다니까 아! 아!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노래 너무 웃겨 잘했다 컷 잘했어, 오케이? 너무 예쁘다 컷 나이스 아유 마이 갓 잘한다 컷 잘했어, 오케이? 아 별로 안 깊어요. 이거 쳐주세요. 그럼 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드론 안 찍으니까 되니야 지금은. 카메라 쪽도 봐, 조금. 그치? 괜찮아. 컷! 됐지? 네. 자, 우리 드론 준비할게요, 드론. 어머! 우리 숨겨진 우리 영훈. 진짜 제가 처음 찍는 동안 광호 님이 잠수한대요. 잠수 맞아요? 잠수? 장수? 잠수 하신대요. 그래서 빨리 찍어야 광호 님이 제가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똑또려서 광호 님 나오신대요. 어떡해. 더 조잡아야 돼. 응? 잘했어요. 이제 나올게요. 다다! 두개 하신 선물로 왔습니다. 점점이 오세요? 네. 다 비켜! 네. 다 비켜! 다 비켜! 너무 느렸어 나는 원래 착착 달려가지고 머리 착착착 막 이렇게 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캐리 보냈기! 캐리 보냈기! 그 자체라니까? 앞으로 오네!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가봐줘! 앞으로 가봐줘! 친구 말고 앨범 솔로 이렇게 너와 출연하는 게 너는 복이 받았다 너 너 뭔데? 걔기야? 진짜 내가 맨날 얘 데뷔 시킨 날에 진짜 데뷔 시켰고 그리 보냈기야! 카기! 캐리 캐리기! 얘 진짜 핑 받아 뭐해? 피기야 너 뭐해? 너가 운중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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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 & Q 네 전 근데 느낀 적이 없는데 공허하진 않아 저는 매일 매일 행복한데 해볼 거라도 볼까요? 뭐 해요? 어 나 그런 것도 좋아요 그쵸? 뭔가 자연스럽게 보자 어 그런 거 하셔도 돼요 너무 슬프다 이 배경 자체였을 텐데 다행히 인생은 혼자 하신 거예요 아 저희 집이요 여기 보이죠? 이거 우리 메인 거실인데 여기서 파티도 하고 밥도 먹고 여기 수영장 있죠 이거 24시간이고 겨울에도 열어요 한국분들 많이 오셔서 화장실이라는 걸 제가 서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이고 저는 사실 여기는 제가 설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빌리고 있고 월세만 빌리고 있어요 컷! 잘했다 잘 가르쳐 됐다 잘 가르쳐 됐다 잘 가르쳐 됐다 액션 이제 참 좋게 뭐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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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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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앞! 제가 원하는 느낌이 이 거예요 가끔 슬프기도 하고 그러cer policeman 그냥 나는 나야 하고 싶더라도 하는 거야 너무 자유로운 영혼 같지 않아요? 어 너무 너무 자연스러워 자네 근데 이거 겨울 다 까지 뒷모습도 뭔가 갉은 느낌이 날 수 있다 오케이 등아 잘하자 등 연기 한번 해볼게요 등 연기 등아 웃어라 등 연기 시나요? 등 잘했네? 잘했다 잘했다 굿 러블 들어갈게요 그냥 연기 좋아 그치? 어... 그치? 응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오 지금 제 마지막 씬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뽀올마이 날 보아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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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겨있지 않네 인증으로 인증으로 인증 안 터져냈는데 그 정도는 달게 나와요 너무 어두워 어쨌든 너무 어두워요 알겠어요 해줄게요 제가 솔로 싱글을 내셨지만 앨범은 처음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이프가 너무 고생해서 끝나고 제가 회식이 아니라 파티를 제가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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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끝났어요. 공같은. 고기의 첫 번째 앨범의 첫 번째 노래 그대비 뮤비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고기했어요. 고기 먹으러 갈게요. 파티. 렛츠고.